나 너무너무 지금 늦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더라구 뭘 하려고 할 때 잘 안 풀릴 때 있죠 친구들이랑 이거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그냥 보내야 돼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무조건 해야 돼요 헬로우 여러분 인브라입니다 오늘은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좀 몽글몽글해지는 마음 반 2024년에는 나 진짜 막 의욕있게 살아봐야지 하는 기대되는 마음 밤 이렇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나 좀 후회했던 부분들을 우리 보라돌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도란도란 수다 떠는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보라돌이들이 좀 편안하게 영상을 봐주시면서 한해 마무리할 겸 새해 시작할 겸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다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좀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이기적인 최고보다 최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사실 내용 들어보면 막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20대 초반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의 일화인데요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진짜 정말 장학금 좀 타봐야겠다 나 제대로 공부 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나 과제가 있을 때 진짜 학점 그 하나만 보고 엄청 달리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 학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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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점 학점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면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 있죠 뭔가 학점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거에 되게 신경이 곤두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을 좀 잘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리고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 사실 조별 과제의 가장 큰 목적은 협심을 해서 뭔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을 같이 끌고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론을 할 때에도 이 친구가 만약에 답변을 잘 못해 그러면 그냥 내가 먼저 답변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팀이 그냥 치고 나가게끔 근데 사실 이게 아 욕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? 싶지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 구역에 완전 미친 사람처럼 열중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너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 바이브가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행동 자체가 결국엔 내가 되는 거지 제가 그 부분을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자신이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든 최고만 되기를 원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자신이 엄청 엄청 창피해지더라고요 이걸 딱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너무 이기적인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상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상황상을 열심히 한 사람만 되자 약간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뭔가 남은 절대 모르겠지 하면서 나를 속이는 행동도 되게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 막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보라돌이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도 진짜 간과하지 말고 꼭 같이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정말 잘했다 생각되는 일이에요 날 위한 투자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돼 우리 대학생 분들 중에서도 휴학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고 직장을 몇 년을 다니다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되게 늦었다고 생각해서 못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20살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쭉 뷰티를 해왔는데 22살에서 23살 걸칠 때쯤에 의류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그래서 23살에 제가 휴학을 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 하고 1년 동안 나의 집중하는 시기를 갖게 돼요 아예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도 해보면서 그 당시에 웹디자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호접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에 막 서류를 넣었다가 어라? 또 다행히 정말 작은 쇼핑몰이지만 웹디자인 막내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웬걸 막상 웹디자를 하다 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아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웹디 일을 했을 때 하루에 누끼컷만 한 500장씩 땄던 거 같아요 막 졸면서 따고 피곤해 하면서도 따고 내 인생은 그 당시에 누끼였어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이 일은 나랑 진짜 안 맞는구나 나랑 성격상 안 맞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로 또 변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난 동대문 옷 시장에서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동대문 일에 이제 딱 뛰어들게 되는데요 동대문 시장이 또 밤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에 1년 가까이 주 6일을 일하면서 밤낮이 바뀌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20대를 과연 이렇게 밤 시장에서 일을 했을 때 30대에는 정착을 해서 새로운 걸 읽어낼 수 있을까?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을 때 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정말 리스펙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서울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 나는 너무 아직 개구리 같은 거야 이렇게 작그만한 개구리 그래서 편입 준비를 하게 되죠 내가 10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휴학을 했던 것 그리고 편입 준비를 했던 것 이게 제 인생을 좀 바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의 한 점들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편입 준비를 할 때는 23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 너무너무 지금 늦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23살 너무 어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또래보다 나의 꿈에 대해서 좀 일찍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은 나를 위한 투자 시간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자한 시간 속에서 얻은 경험들이요 내 선택과 결정에 정말 큰 원인이 되고요 그게 결국에 쌓이고 쌓이면서 나의 10년 후에 내가 자란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건데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게 하루하루가 그리고 10대가 20대가 30대가 다 처음이잖아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알게 됐을 때 이 단점을 최대한 장점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이기적으로 가는 나를 발견했을 때 입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왜 실패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나에 대해서 통찰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이렇게 나를 객관화하려는 그런 자세들이 정말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잘 안 풀릴 때 있죠 친구들이랑 이거 꼭 해보세요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지 특히 편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매일매일 공부를 해도 너무 나한테는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잘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잠깐 저랑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자기 전에 너는 장점이 뭐뭐뭐뭐뭐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애고 이런 게 정말 탁월한 애야 이러면서 서로 장점을 이렇게 토스토스 하면서 좀 각인시켰어요 그러면 자존감과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래 나 이런 쪽으로는 되게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뭔가 부스팅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돌이들 중에서 잘 안 된다 취업 준비하는데 힘들다 이직 준비하는데 쉽지 않다 이런 분들 있죠 진짜 친구랑 같이 장점 배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던지 지구력을 갖기예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딱 마음가짐이 나 진짜 유튜브 딱 10년을 해본다 10년을 했을 때 이 업계의 사람들이 내 얼굴은 모르더라도 인보라 하면 나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만 들어도 성공이다 약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2024년이면 제가 7년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보라돌이들과 함께 이 채널을 또 하게 됐죠 제가 편입 준비를 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막 했을 때에도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? 라는 생각으로 나를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하고 마무리하는 숙말 정말 딱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편입 준비를 할 때 여러 학교들을 썼지만 그 중에 제가 편입한 학교에 처음 그 입학 공지가 뜬 거예요 근데 처음 편입이 열린 거다 보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면접 정보도 없고 포트폴리오 정보도 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고 뭔가 가질 수 있는 정보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 그래 모르겠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미련 같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가 영어였고 2차가 포트폴리오 제출이었는데 포트폴리오 제출하면서 이제 교수님 면접까지 같이 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막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남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아무런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A4 용지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4절지 8절지에 그냥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그 자료들을 껴넣는 파일도 제일 좋은 파일로 준비를 하자 이러면서 부수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말 다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 그만할까? 놓으려고 하는 시점에도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더 하게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딱 2차 면접을 하러 갔는데 제 포트폴리오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눈에는 그 포트폴리오가 가장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가산점 같은 역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유산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유산소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 절대 못할 것 같은 그 한계들을 조금씩 넘으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내가 예전에 30분 유산소 했던 걸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것처럼 나의 한계의 게이지도 좀 넓히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영상을 만들더라도 아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하자 이랬을 때 더 보라돌이들이 좋아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랑 타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는 연애할 때 제가 느꼈던 것들인데요 제가 옛날에도 겟레디에서 한번 푼 적이 있는데 저 이런 사람도 만나봤다 했잖아요 내가 지 좋아하는 줄 알고 술 먹고 전화해서 나랑 사귀자고 해 놓고 지금 당장 답 안 하면 내일이면 취소야 이런 식으로 고백한 애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... 이 새끼 보소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 오케이 야 너 그냥 가고 내가 지금부터 2년 뒤에 너를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봤을 때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가 증명하겠어 막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감정을 느껴야 하는 이별도 있겠지만 이렇게 진짜 막 똥차가 왔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너무 허우적거리지 않고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그냥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매달리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이 꼬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자 그러니까 똥차 봤을 땐 그냥 보내야 돼 자 그리고 다음은 사람 끊어내기 이어가기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연을 쭉 이어왔던 오래된 친구들, 지인들 이 사람들을 정말 저버릴 수 없다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나락으로 갔을 때 힘들었을 때 옆에서 꿋꿋이 같이 있어주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 저버리지 않아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상대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야 힘든 상황인데 내 친구가 정말 정말 잘 됐어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이 뭔가 이 친구랑 나랑 이 상황을 비교하게 되고 신세한탄하게 되고 오히려 얘를 축하해 줘야 되는데 막 질투가 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버리고 좀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최대한 밀어두고 넣어두고 이 상대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봐주려고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내가 표했던 감정들이요 나한테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축하해 주는 거 같지만 알고 보니까 뭔가 질투랑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랑은 그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인이나 뭔가 이성에 있어서는 슬플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고 동성 사이에서는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옆에 남아 있는 사람이 또 진짜다 제가 어디서 온가 들었던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지 않아요?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여러분들의 노력을 알아주는 친구는 절대 저버리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왔든 그 친구의 옆도 항상 지켜준다 생각하고 인연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아 이 사람은 좀 성공한 거 같아 혹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현재 잘 풀린 모습을 보지 말고요 어떤 단계를 밟았는지 보는 눈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한 3년 동안은 잘 풀리는 그런 채널은 아니었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은 너무 많았지 그건 진짜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지만 내가 생각한 목표에 다다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영상을 만들어도 잘 안 터지고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남 탓, 도구 탓, 장비 탓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한 이 롤모델인 이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잘 터지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? 이런 생각을 할 무렵에 그 사람의 가장 오래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웬걸 나랑 너무 비슷한 거야 이 형광등 켜놓고 하는 이 상황과 막 비싼 장비가 아니었던 이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제가 든 생각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서 한 게 아니구나 처음에 이 사람도 시작했을 때는 진짜 나랑 비슷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들면서 머리에 갑자기 종이 엥 엥 친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뭔가 잘 된 사람?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노력했을까?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대 20대 분들이라면 내가 무언가 롤모델을 삼았을 때 그 사람의 화려함 보다는 그 노력에서 빗어지는 지구력을 보는 연습을 하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보라돌이들이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라돌이들은 끌어당기는 힘을 좀 믿는 편이에요? 저는 이걸 완전 믿는 편이에요 그냥 친구랑 같이 밥 먹다가 어쩌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뇌과학 얘기를 하다가 이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끌어당기는 힘을 정말 예전부터 믿어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? 하시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로 상상을 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공모전이랑 대회 활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꼭 수상하고 싶었던 공모전이 있는데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냐면 여러분도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몇 번째 노력만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떻게 우승을 했으며 내가 몇 등 정도를 했을지 최종 PT 때 내가 발표자로 나가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우승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상상 내가 SNS에 나 이만큼 노력했다고 그 피드에 어떤 말을 적을지까지 다 상상했어 좀 독한가요? 내가 말하고도 좀 약간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 정도로 나를 끌어당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 이 사람 진짜 상상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무조건 해야 돼요 바로 이 상상의 조각을 어떻게 내가 실행을 시킬 건지 그 부분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정말 세밀하게 상상하면서 끌어당기게 되면 내가 그 끌어당김을 잡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더 세세하게 찾게 됐어요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너무 장기 목표를 세우진 않아요 딱 1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딱 올해 안에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거야 라는 거를 계속 계속 돌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보라돌이들에게 이렇게 8가지를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것 그리고 좀 바꿔왔던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 8가지들을 하면서 정말 얻은 게 많아요 사람도 얻었고 자신감도 얻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가 되면서 그 선순환의 궤도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우리 보라돌이들도 오늘 영상을 토대로 새해 목표를 잡을 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윤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? 그러면 우리는 또 며칠 뒤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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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